시왕후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립니다. 2024 시흥개꿀축제가 열립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정소식을 전하는 시흥시정소식의 김도희입니다. 경기도와 시흥시 조례로 지정된 10월 10일 시왕후의 날을 맞아 2024 시왕후의 날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기념행사에 다양한 축제들이 펼쳐지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먼저 본행사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시왕후 조력발전소 기념식을 시작으로 시왕후 거북섬 일원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됩니다. 10월 10일부터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광장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개최됩니다. 정부와 기업, 전문가가 참여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자리입니다. 시왕후를 생명과 화합의 상징으로 되살려낸 민관협력의 지혜와 시왕후에서 새롭게 띄우는 성원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건축문화에 대한 공유와 소통의 장인 건축문화제가 열립니다. 건축문화상은 총 4개 부문 93개 수상작을 선정해 행사기간 내내 거북섬 웨이브파크 광장에서 건축문화상 수상작 전시가 이뤄지고 12일 오후 2시엔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2일엔 거북섬 4계절 축제 중 하나인 제1회 낭만페스타가 열립니다. 시와호를 주제로 하고 시와호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문화체험 등 오감으로 시와호를 느껴볼 수 있는 추억의 장이 열리고 시와호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걷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거북섬 걷기 한마당도 열립니다. 3.8km 코스와 5.7km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고 걷기 중간엔 이벤트도 준비돼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건강을 돕기 위한 혈압과 혈당 측정 등의 건강 홍보관도 운영됩니다. 시와호의 날 폐막 공연에선 양동근과 넉살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지니까요.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적의 시와호, 미래를 여는 물결이 되다라는 슬로건처럼 시와호의 날 기념행사를 계기로 시와호 권역의 지역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해봅니다. 시흥 갯골축제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예술 놀이터를 주제로 2개의 대표 프로그램과 총 21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갯골원정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물찾기 도입으로 미션 놀이를 강화했습니다. 갯골식지와 소금, 갈대, 가을꽃, 버드놀이터 등 자연을 원몸으로 만끽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열리고 어쿠스틱 음악제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 밖에도 풀피리교실, 갯골책방 등 갯골자연경관을 활용한 신규 공연 프로그램들도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쓰레기 없는 축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데요. 친환경 가치를 알리고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 축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도희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